그 속에 레이디 가가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죠. 커플키스는 그룹 마마무의 동생 그룹 이물질을 뛰어넘어 친구들이 물어보면 RBW라 하면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RBW라 하면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원래 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시 요즘은 달라. RBW라 얘기하다가 마마무 선배님들 있는 회사. 마마무. 아니 일단 저쪽 벽면 딱 보니까 마마무 대표님답게 진짜 멋있다. 용훈아 너는 회사가 어디니 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마마무 선배님들이 계신 회사입니다 하면은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만큼 저희 원희 원어스가 항상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이제 선배님들로 나와 계신데 앞으로도 저희 원희 원어스가 마마무 선배님들이 길만 따라갈 테니까.